이동중 이쁜군 이쁜군 이건 뭐야 5 4 3 2 1 OK OK 고릴라 온다 고릴라 아 로드오고 또 있네 저기요 그러고 보니 어제 영상에 안 올라갔네요 어제도 컴퓨터 그러고 보니 그래픽카드 그거 때문에 못 하셨구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원래 못 올렸죠 어제는 못 올리고 원래 매일 올라가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영상 두 개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세 개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지 오버워치 모델링이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된 건가 컷선스킨이 생각보다 컬이 별로네 컷선스킨 컬 괜찮은 건 만드는 제작자가 다 달라서 그래요 제작자 중에 괜찮은 제작자가 만든 게 겐지랑 겐지랑 괜찮은 게 뭐 있었더라 겐지랑 미스포춘이랑 디바 디바 위도우는 별로 안 줘요 위도우 만든 제작자랑 맥쿨이 만든 제작자가 똑같을 텐데 별로 털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얼굴이 다 깜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제작자 무슨 얼굴 까만 거에 패티쉬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얼굴이 다 까만 흑인 쪽 패티쉬인가보죠 흑였네 피부 색깔이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위도우는 퍼렁퍼렁해야 제발 신대 위도우를 까맣게 만들어 놨어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크 엔젤 썬템 많이 해서 그런가 보죠 뭐 하여튼 까맣게 만들어 놨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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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판단 미스포리 했다 내가 판단 미스포리 했다 내가 판단 미스포리 했다 정말 잘한다 살려줘 하하하하 거점이 공격받고 있고 이 거점이 있겠어 거점 거점 아니 하하하 리포 망령화가 안 썼나 하하하하하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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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어요 아 끌리면 죽는다 아 끌리면 죽어 차라리 앞으로 갔어 패시브에 뛰고 올걸 그랬네 진 좋아하시나봐요 저요? 네 저 진 진짜 못해요 처음 나왔을 때 진 했었는데 재밌어 보이길래 재미도 있어요 잘 못해가지고 안하다가 지금 다시 오랜만에 그 첫판 한거죠 한 두번째 판이죠 이 진 나오는거 아 나 전에 진을 하셨었는데요? 한판 처음 나왔을 때 딱 한판 해보고 손에 안맞아서 저분 그건 있어요 영상은? 영상은 없죠 그냥 한판 해봤던거죠 새로 나와서 아 스나프리즈로크 예전에 케넨 무슨 케넨이요? 서포케넨 주제에 미드랑 정글 솔킬 내는 그 케넨 아 아 이거 먹히.. 아 먹혔다 내가 우측 맞을까? 일단 트리플금은 먹었는데 임무 기어 시간이 적은 걸 보니까 내가 거점 안에서 안 싸웠다는 얘기 이건 상대방이 거점 먹고 있을 때 조져야 오우씨 와 헤드 한방 맞았는데 피가 이런거 봐 와 고드름 헤드 한방 맞았는데 피가 아 이거 메인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메인 잡을 수 있었는데 죽어 어?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주운탱아 주운탱아 시민트라한테 실드 받으면 정말 좋은게 하나 있어요 뭐야 어떤거요? 실드기 때문에 계속 참 개꿀 추가 체력 25 추가 체력이 아니고 계속 차는 체력 25 네 체력 실드다 보니까 계속 참 그게 개꿀 그래서 50일 때가 아 전 처음에 그 차는 줄 몰랐음 그 받은 실드네 그래서 왜 50이 사기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실드가 차는 거였어요 그니까 50일 때가 얼마나 조싹이었는지 말도 안되게 사기였다는거죠 아군부 체력 올려주는데 저거 와우 똥종 뿌시사 아 굶쳤다 아 굶혔다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죽어 우리팀 괴롭히지마 우리팀 괴롭히지마 이 무기 여시가 늘었다 아 저 스나를 내가 조질 수도 없고 어 죽었다 어딜 가시려고 오케이 개꿀 두방이면 솔저는 정리되죠 와 아 이건 아니지 와 이걸 끄는 건 아니지 로드 오고 있나봐요 아 공중에 뛰었는데 쉬프트로 뛰우니까 그걸 끄네 근데 못 죽였음 에임 흐트러졌어 어우 나 죽겠다 오케이 메이코패스 한 번 따주시고 와우 로드 오고 구웅 솔궁 썼어 나한테 로드 오고 구웅 딜 진짜 안에서 맞으면 좁은 곳에서 맞으면 딜 하나는 개쩔는데 파티온 끝 와 나 진짜 로드 오브가 아마 다음 너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리스크 별로 없는 챔프 중에 하나라서 로드 오브를 맥크리 쓸 때야 존나 쳐 맞는 돼지였는데 지금 솔직히 리퍼 빼곤 딱히 잡을만한 애가 있긴 있나 로드 오브를 토르비온 해봐도 토르비온도 샷건 있긴 한데 디바 정도 디바는 근데 버틸 수가 있어 가지고 디바 딜을 동드 오브를 죽어 오케이 이겼다 아 POTG 못 받았다 아 나이형 무게를 포착했다 전승 중 발성 아이고 나쁜 우리 팀 딜 잘런같은 팀 딜러한테는 절대 안주고 상대팀 힐러한테는 주고 있어 좋은 아군 아닙니까 아멘 아멘